10월 7일 175일 차 TCT 데이 마지막 날입니다. 07시 57분이고요. 마지막 날 운행을 시작합니다. 6km 운행을 하면은... 샀다! 샀다! 와... 여기 지금 내년에 있는 캐나다인거 아시죠? 여기 오늘... 여기 여기... 다 왔습니다. 여기 캐나다가 가는 방향이 필요할게요. 10월 7일 175일차 공구시 45분입니다. 약 3분 전에 공구시 42분쯤에 캐나다 국경인 캐나다 미국의 국경인 모뉴먼트 78에 도착을 했고요. 포스트에 도착했습니다. 4월 16일에 출발을 해서 10월 7일까지 175일간 걸어왔고요. 대략 4,265km정도 두 발로 걸어왔습니다. 거의 6개월 걸리는 시간 동안 참 여러 일이 있었는데. 아무튼 결국에는 왔고요. 아 정말 막판에 막판 한 달이 정말 힘들었는데. 포기하지 않게끔 몰게 진짜 많이 응원해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함께 6개월간 같이 걸어준 희종이 형한테도 정말 고맙고요. 정말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뭔가 새로운 모습을 발견한다기보다는. 저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한다기보다는. 그동안 알고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실히. 10월 7일 175일차 15시 20분쯤 된 시간입니다. 15시 07분에 이곳 매닝파크 로지에 도착을 했고요. 이제 더 이상 북쪽으로는 갈 일이 없습니다. PCT에서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현 시간부로 PCT 하이커 히맨으로서의 일정을 모두 종료합니다. 이제 김이남으로서 저만이 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찾아서 계속 걸어 나갈 수 있도록 하고요. PCT 하이커 히맨에게 한마디 할게요. 정말 고생 많았고 끝까지 포기 않고 걸어줘서 정말 고맙다. 언제 다시 볼 일이 있겠지.